서울도, 서울도 입지가 좁아집니다. 인구가 감손되는 거 맞춰서 서울도 상급지, 하급지, 양국화 계속 벌어져요. 초기 재개발, 하급지에다 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무조건 상급지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논란부동산 돌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전세매물이 더 귀해진다. 시장의 조치죠. 은행이 지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압박은 정부에서 들어갔죠.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은행들이 지금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대출을 까다롭게 만드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게 또 오늘 강한 제한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제한이 뭐냐? 전세자금 대출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 많을 거예요. 특히 임차인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 나 이제 곧 전세 만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또 나가라고 해서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텐데 임차인들이 전세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물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이 있다.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나 나오는 금리는 제한되는 게 없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야 되는 건 뭐냐면 전세대출이 가능한 물건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수요자는 많은데 물건이 감소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빨리 임차인들은 전세를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물건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이 까다로워진 물건의 조건은 뭐냐?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갭투자 전세대출 중단. 원래 이 목적은 전세놓고 투자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투자가 사실 여러분들 대세상승장에선 너무 좋은 투자 전략인데 이게 조정이나 하락을 만나게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매물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돌려줄 돈도 없고 원치 않은 전세 사기꾼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금리가 22년에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제때 돌려주지 못한 분이 정상적인 분도 많았다. 그래서 갭투자는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거기에 같이 껴있는 게 뭐예요? 은행권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주인이 제때 안 돌려주면 어때요? 안 돌려주면 은행도 같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갭투자 방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을 발표한 거예요. 요즘에 전세가 많이 오르고 매매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갭투자인데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하는 추세를 좀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사실 주된 내용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정부의 압박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대출 실행일에 그때 임대인의 소유권이 같이 이전되는 경우, 이게 동시이행관계. 아까 말했던 집을 매수해. 그다음에 잔금기를 쪄 뒤로 한 두세 달 뒤로 미뤄. 그 사이에 전세를 맞춰. 그런데 그 전세를 맞추는 게 내가 소유권 이전하는 잔금일이야.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후 잔금 전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분양권을 사거나 당첨되신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왜냐? 이런 경우에는 진짜 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 소유권이 동시이행으로 잔금이 실어지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간다. 두 번째, 대출 실행일, 입주일에 이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이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중단돼요. 이거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계약서에 보통 특약사항에 넣잖아, 계약서에. 그렇죠? 그런데 특약사항에 이 내용이 적혀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특약사항에 이걸 안 적으면 어떡해? 위험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편법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쓰거나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면계약서를 쓰던가. 공증을 받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까다놓게 된다는 거지.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거나 일부 갚는 조건이 붙는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들이밀면 대출이 안 나온다. 이건 왜 그러느냐? 이건 왜 그러는 거야? 개투자 아닌데 왜 그래?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는 건 투기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거죠. 집을 처분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분양이에요. 분양. 아까도 말했지만 분양. 분양은 당첨된 다음에 전세계구 잔금을 원래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갭투자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갭투자 어렵다. 그리고 사실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높이 내는 것도 아닌데 물량이 줄어들어. 일시에. 사실 이렇게 갭투자하는 물건들이 전세가를 낮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그럼 전세가는 고지곳대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 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올라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의 부작용이 뭘까? 작용은 갭투자 방지. 작용은 갭투자 방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잠겨요. 갭투자 수요는 줄어드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매매 수요자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테스 DSR, 가산금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금융으로 압박하면 시장은 주춤해요. 무조건. 적응기가 필요해요. 적응기가. 단기에는 이게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여요.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갭투자 어려워. 어렵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장기로 보면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에 어때요? 갭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야. 원래는 5억이 필요하던 게 2억만 있으면 되게끔 시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장기는 갭투자를 양성하는 부작용이 만들어질 거다. 특히 지금은 더 위험해. 전세 물량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전세 대출 가능한 물건. 아까 말했던 이 조건부 대출 중단이 아닌 물건이 더 줄어들겠죠. 없으니까. 까다로워지니까. 전세로 가는 거야. 다시 전세로. 매매로 잠깐 왔다가 매매로 잠깐 두 달 왔다가 다시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 더 충격적인 거는 반공제입니다. 일부 은행이에요. 지금 하나의 은행이 이제 주택담보 나갈 때 반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SGI나 또 죽음공에서 보험이나 보험이나 보증. 모기지 보증 보험이거든요. 모기지 보증 보험. 이거를 가입하면 반공제가 안 받아도 돼요. 반공제를 안 받아. 그냥 대출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중단한대. 이거를 중단한대. 그럼 반공제가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소액 임차 보증금 내줘야 되는 거를 빼겠다라는 소리거든. 5천만 원 또 빠지나는 거예요 또. 지금 스트레스 DSR이 몇 천만 원 한 4, 5천만 원 빠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것도 빠진다? 그러면 억 단위가 빠지는 거예요.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억 단위가 빠지는 거야. 그럼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3종 세트죠. 가산금리 올라가, 스트레스 DSR 올라가,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중단 플러스 반공제. 반공제. 이게 3종 세트예요. 반공제. 들어가면 전방위적 금융 유동성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유동성 제한 기조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9월부터 들어가고 가산금리 인상 지금 몇 차례 하는지 몰라요. 이게 전세자금대출보다 비싸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반공제까지. 이렇게 강하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보는 비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매매 수요로 한때 6월, 7월 일시에 몰리면서 단기 급등이 만들어졌죠. 단기 급등. 그래서 전고점 도달이 돼. 전고점 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방위적으로 금융 압박이 들어가면 다시 전세 수요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3개 중 하나는 선택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매매, 월세도 지금 같은 경우에 비싼 상황이면 당연히 전세로 수요가 다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출 금액, 가는 금액은 줄고. 이자 부담은 증가했고. 매매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강한 건데. 상급지가 이미 전고점에 도달했어. 그리고 호가는 전고점 돌파야. 그럼 여기서 저항선이 만들어져요. 누구도 내가 전고점을 돌파한 신고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줄어요. 6, 7월의 거래가 피크였어요. 지금 시장은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없다면 조정은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구조가. 이거 치고 더 못 올라가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거든, 지금 시장에. 왜냐하면 가상금리 올렸지, 스트레스 DSL 들어가지, 대출 압박하지, 수요자 압박하지, 거래 힘들게 만들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6월달처럼, 5월달이죠. 어떻게 정확히 5월달처럼 금리를 획기적으로 시장 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수요자가 냄새 맡고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저는 아파트 시장 지금 갈아타게 하시는 분 있으면 갈아타긴 늦었어요, 지금 늦었어. 그래서 늦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 내 집 똥값에 팔면서 급하게 상급지 갈아타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내년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까지는, 상반기라고 하면 내년 한 3월달, 4월달까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값의 움직임, 시장의 움직임, 경기의 움직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크게 못 먹고, 밑으로 까이면 많이 까이는, 많이 손해보는 구간이거든요. 1, 2월까지 봐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다르고, 수도권에서도 서울하고 경기, 인천하고 다르고, 서울에서도 강남하고 노도강이랑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살만한 게 있고, 못 살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목적이 꼭 난 갈아타게 해야 되는 분들은 관망을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자본이 좀 애매하게 적으신 분들 있죠. 적은 분들은 갭투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갭투자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부가 밀어주는 방향.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던 건 정부가 막는 거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부가 밀어주는 거.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이번 정부에서 도정법의 노후도를 낮추고, 또 재건축의 용역률을 이번엔 390까지 올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재건축이 조정이 나와야 될 거를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재건축이 조정이 나왔어야 돼요. 조정이 나왔어야 돼. 근데 이거를 막았어. 그러니까 용산 압구정이 조정도 없이 가는 거야. 조정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금융비랑 공사비가 올라있기 때문에, 이게 리밸런싱이 돼야 되는데, 사업성을 주니까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위로 리밸런싱이 돼. 그러니까 상급지에 더 몰아준 거야, 지금 꼬리. 상급지에 몰아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치 까야 돼요. 지금 어디가 돈이 되는지를. 돈이 있으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사시면 돼. 근데 돈이 없으면, 차세대 고층 아파트가 나올 곳을 사야 돼요. 지어진 지 15년 차 된 아파트, 그냥 동네 이름, 주민등록증에 이름 바꾸겠다고 사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두세 달 기쁘려고 그걸 오르지도 않을, 많이 먹지도 못할 걸 산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서울 차세대 고층 아파트가 나올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차세대 아파트는 앞으로 역세권, 한강변 이런 데는 60층, 70층이 나오고요. 서울의 역에서 가까운 자리들이 이제 50층 나와요. 50층 나와. 이제 35층 아파트는 그렇게 10년만 지나봐요. 35층. 반포도 가보세요. 반포도 여러분 10만포 2차가 들어서면 걔가 왕이야 나중에. 왕이 영원하지 않다니까. 왕이 영원하지 않아요. 다음한테 왕자를 넘겨줘야 돼. 그 다음 왕자가 솔직히 너무 빛나. 왜? 층수가 2배야. 층수가 2배야. 그러면 달라요 느낌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입지가 감소됩니다. 상급지가 줄어들어. 지금 상급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얘기하죠. 그거 이제 줄어들어요. 서초에서도 일부 지역, 송파에서도 일부 지역만 상급지고 나머지는 다 상급지가 아니고. 강남구 내에서도 상급지가 어디는 상급지고 어디는 상급지가 아니게 돼버려.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시장이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가 21년도에도 말했어. 21년도에도 아파트 사시면 재미없습니다. 아파트로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2년에 또 급락 나오고 나서 22년 말에 그때 또 아파트 제가 사라고 했죠. 강의에서. 지금 송파 사야 돼. 강동 사야 돼. 재건축 지금 거기 사야 돼.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다시 또 올랐어. 다시 그때로 돌아와. 리멤버 21년이야 지금. 리멤버 21년.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먹을 게 적다. 먹을 게 적다. 지금 참 경기 침체 전에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걸 다 바라시죠? 지금 경기 침체 체감은 되고 있는데 크게 안 온 거거든? 밥상을 가격하는 정도를 와야지 금리 인하가 체감될 만큼 확확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폭의 금리 인하는 곳? 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경기 망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거기서 아파트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고물가에 경기 침체는 뭘 의미해요? 자산시장에 들어갈 돈이 감소한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그 시점이 다시 오겠죠. 그게 뭔 시점이야? 2016년, 15년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었을 때 집 사면 바보 소리 들었을 때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오면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한다고 와! 안 해요 여러분들! 한다니까? 지금 대응을 잘하고 연착륙으로 가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거란 말이야. 그 2%대? 미국을 기준으로 2%대까지 갈 거란 말이야. 제로금리까지 안 간다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건 그겁니다. 다 지우고 구경적인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꼭! 이거 여러분들 지금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거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10년 뒤에 여러분들 준비된 상태가 다를 거야. 돈 번 금액이 다를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하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바닥이거든. 서울에서요.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초기 재개발도 있죠. 여기저기 동네들 있잖아. 한강에서 이북 이남으로 한 3km 정도 잡고 그거 넘어간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 많이 안 오르고 추진해봐야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무조건 상급지로 하셔야 돼요. 상급지.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네임밸류 있어야 된다. 주변 아파트값 20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 이게 안 되는 동네에 지금 초기 재개발 투자한다?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그 투자하는 사람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 제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입니다. 진짜. 지금 초기 재개발 한다고 여기저기 유튜브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하고. 저도 빌라도 추천하잖아요.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하고 싶은 나중에 5년, 10년 지났을 때도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할 것으로 추천합니다. 남한테 욕먹는 거 싫어요. 제가 오피슬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피셀도 나중에 보자. 아파텔도 나중에 보자.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에서야 이런 거지. 나중에 보자. 신축? 아파텔 말고 없거든 그 동네. 제가 추천드린 지역은 없어요.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저도 나름의 기준점을 가지고 한답니다. 추천도. 어린 반푼어치는 없는 곳에 하지 마세요. 서울도. 서울도 입지가 좁아집니다. 인구가 감손되는 거 맞춰서. 서울도 상급지, 하급지, 양국화 계속 벌어져요. 초기 재개발, 하급지에다 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무조건 상급지 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안 됩니다.